점심 먹으러 갈래요? 음식을 주문하고 맛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피자 피자 샐러드 샐러드 음료수 음료수 케이크 케이크 맥주 맥주 과일 과일 떡 떡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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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음식이에요? 피자예요. 무슨 음식이에요? 떡이에요 대화를 들어보세요 저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 하영 씨는요? 저는 떡볶이를 먹을래요. 지금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떡볶이를 먹을래요. 지금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먹다 먹을래요? 앉다 앉을래요? 가다 갈래요? 쓰다 쓸래요? 을래요, 레요 을래요, 레요는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냅니다. 억양에 따라 서술형 문장과 의문형 문장이 구분됩니다. 오늘 뭘 먹을래요? 샌드위치를 먹을래요? 오늘 뭘 할래요? 영화를 볼래요? 영화를 볼래요? 영화를 볼래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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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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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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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탕 아이스탕 아이스크림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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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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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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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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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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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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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 인삼차 인삼차 맵다 맵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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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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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을 먹어요? 아이스크림 고추를 먹어요. 대화 무엇을 먹어요? 고추를 먹어요. 고추를 먹어요. 대화를 들어 보세요. 대화를 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회사는 듣는 사람의 동의를 구할 때나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회사가 집에서 멀어요. 맞지요? 회사가 집에서 멀지요? 한국은 겨울에 추워요. 맞지요? 한국은 겨울에 춥지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케이크를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샐러드를 좋아해요. 이건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맛이 어때요? 달아요. 이건 뭐예요? 레몬이에요. 맛이 어때요? 셔요. 그림을 보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여름 비가 많이 오다 한국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요? 한국 김치 맵다 한국 김치가 맵지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 음식의 맛은 어때요? 오늘 배운 것을 사용하여 말해 보세요. ceo mur 깃